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도대체 평소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야리꾸리한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배가 많이 고픈데 새언니 집에 가니까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다 더 나은 제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좀 얻어먹고 싶어요. 원제 엄마가 오빠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라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참고로 올케언니 있어요. 오빠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그리고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여자인데요. 저희 엄마가 해준 말 때문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의 경우 저 멀리 지방 시골에 계시고요. 오빠랑 새언니는 제 자취방이랑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되게 가깝죠. 여하튼 평소에 엄마가 저 먹으라고 반찬이랑 일회전에 보내주긴 하는데 이것들 대부분이 밑반찬 같은 것들이라서요. 예를 들면 김치, 파절이, 깻잎 이런 것들. 그러다보니 다른 것들이 좀 아니 먹는 게 많이 부실한 편이에요. 특히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오빠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보니까 어머 냉장고에 먹을 게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새언니랑 오빠랑 맛벌이라 그런지 해 먹을 시간이 부족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지 막 그 용가리 치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고 참고로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딩 입맛이거든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반찬 부실하다. 오빠 집에 가니까 용가리 치킨도 많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이고 그럼 저녁마다 오빠네 집에 가가지고 얻어먹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또 여기서 야 너 돈 없어? 니가 사쳐먹어.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라 월급 많이 못 벌어요. 실수량 고작 230 정도고요. 여기서 적금 150만원 빼고 통신비 12만원 빼고 또 월세 30만원 빼고 교통비도 12만원 빼고 나면 꼴랑 26만원 남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한 달을 버텨야 하거든요. 여하튼 일단 일단 실적 물어봤더니 오빠는 괜찮다고 집에 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제가 찾아가도 되는 걸까요? 혹시 새언니가 싫어하진 않겠죠? 저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집에 와봤자 먹을 게 별로 없고 또 할 줄도 모르고 무엇보다 돈 주고 사 먹을 그게 없어요. 돈이 없다고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배가 고프다고? 근데 뭐 어쩌라고? 야 이 미친 야 그럼 니네 새언니 맞벌이 하고 있는데 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배고파 시누이냐 밥까지 해줘야 되냐? 어? 그 용가를 찍힌 오지게 튀겨가지고? 2번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한마디로 수중에 돈이 없다 이거 아니야? 아니 너 혼자 처먹는 식비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적금을 줄이든가 새언니가 니 호구냐? 그래 아니 뭐 어쩌다 한두 번 갈 수 있겠지만 그 횟수가 잦아지면 솔직히 부담스럽고 그지 같고 싫지 거기다 니가 처먹는 거 그거 전부 다 오빠랑 새언니 돈 아니냐고 어? 뭔데? 이거는 돈이 아니야?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20대 중반 성인인데 이게 밥까지 얻어 처먹으려고 하네 3번 니 그 적금에서 오빠한테 또 새언니한테 용가리 치킨값 줄 거 아니면 적금 자체를 줄여 그것도 아니면 그냥 쳐 굶든가 아니면 엄마가 보내준 김치만 처먹든가 4번 야 거기를 가라고 하는 엄마도 그렇고 또 오라고 하는 오빠놈도 그렇고 게다가 이걸 또 여기 기어쳐 들어와 묻고 있는 딸도 그렇고 3명이 다 똑같네 끌 끌 끌 끌 끌 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새언니 파이팅 5번 아 그래 바로 이런 것들이 무지출 챌린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한테 빌붙어 가지고 맨날 얻어 처먹고 사는 그 기생충들이구만 아니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자기 돈은 피 땀 흘려 번 거고 남의 돈은 쉽게 땅 파서 버는 돈인 줄 아는 벌레들 말이야 야 적금 넣는다고 돈이 없으면 쳐 굶어라 그냥 6번 아니 미친 야 니네 새오빠랑 새언니 아니 니네 오빠랑 새언니는 돈이 남아 쳐 돌아가지고 냉장고에 음식들 채워두냐 이 망할 거지같은게 어? 야 진짜 지 하나밖에 모르네 엄마가 보내주는 반찬에 계란후란이나 부쳐먹어 추가? 아니 님들이 뭔데 저한테 적금을 줄이란 소리를 하는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미해를 위한 투자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적금 막 300씩 넣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줄이긴 뭘 줄여? 뒤에 또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그러니까 니년 머리에 니년 미래에 왜 애꿎은 새언니를 갈아쳐넣겠냐 이거야 니네 새언니 노후까지 니가 다 책임져줄거야 어쩔거야? 어? 내 댓글 아이고 용가리 치킨 하나도 못사먹는게 사회생활을 왜 아냐 니네 부모가 있는 시골에 기원여래가 살던가 아 진짜 뭐 이런 거지같은게 다 있어 2번 쓴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저녁은 그냥 굶는게 어떨까요? 3번 그러니까 지금 지도 낚인다고 새언니한테 밥을 얻어 쳐먹겠다 이거네 이야 나 정말 이런거 상상도 못해본건데 미친발상이야 아무래도 얘 진짜 이거 할거같애 4번 허 이상하다 한달 26만원으로 살면은 그 화장실 휴지도 제대로 못살텐데 말이지 그 얼마전에 나온 금쪽이 엄마처럼 어디가서 훔쳐오는거 아냐? 뻔하지 뭐 어? 어이그 5번 당연히 주작이겠지 그게 아니면 얼마전에 올라온 그 버스 민폐녀같은 부류인가? 6번 이런 미친 시누도 존재를 하는구나 아우 그지스러워 하 미치겠다 진짜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아니 게임이라는게 건전한 취미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인데요 제 남친이랑 대화를 하다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남친의 유일한 취미가 바로 컴퓨터 게임인데요 보면은 마이크도 끼고 본인 친구들이랑 막 말까지 해가면서 하더라구요 뭐 롤같은거 하나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남친 사실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나쁜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안좋은 영향을 준다는 기사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남친은 이 게임이라는게 되게 건전한 취미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제가 봤을때 남친의 이 말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돼요 저한테 있어서 건전한 취미라는건 책읽기 이런것 뿐이거든요 평소 제가 독서를 많이 해요 지성인이죠 하지만 남친을 보면 지난 1년을 넘게 만나면서 책 한권 읽는 꼴을 진짜 단 한번도 못 봤거든요 특히 최근에 교보문고에 갔었는데 책 위치 검색하는거랑 찾는법 자체도 모르더라구요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 하여튼 이런것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아까 좀 싸웠구요 말이 너무 안통해서 여기 들어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게임 따위가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이승이는 도망갔습니다 댓글 1번 야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 여기 첫 기어들어와 남친 흉이나 보면서 남들한테 평가해달라는게 악취미보다는 게임이 100배 1000배 더 건전하겠다 내 댓글 매우 훌륭한 답변입니다 아우씨 소름이 확 돋네 2번 남자들이 하는 취미들 중에 게임이 제일 건전한 편이죠 운동동아리들이나 혹은 여자들이 많은 실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정모도 하고 뭐 뒤풀이 하고 그렇게 막 술 처먹고 불륜 뭐 룸빵 등등 이런 거지같은 것들이 비리비재하거든 거기에 비하면 게임은 뭐 정모같은것도 잘 안생기고 한다 쳐도 진짜 가뭄에 콩나듯 있는 그 여자 유저들 그 대부분이 그래 인생 폭망한 돼지들이라 그런 일이 안생겨요 절대 안심하라고 3번 아니 잠깐만 컴퓨터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니가 여기다 쓴 걸 보면 그냥 게임 자체는 건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건전한 취미는 독서뿐이기 때문이다 게임은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하다 이러고 자빠졌는데 이런 논리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어요 4번 아니 잠깐만 쓰니 너 평소 독서 많이 하는 거 맞냐? 띄어쓰기랑 맞춤법 완전 개 긁혐인데 끌 끌 끌 끌 5번 이거 왜 이래 너 설마 지금 니 남친이 여친이 너보다 게임을 더 좋아해서 게임한테 질투를 한다는 거야 뭐야 6번 혹시 야한 게임인가요? 여자들이랑 게임하면서 막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쓴 일을 불안하게 하는 그 이성이 게임 내에 따로 있나요? 어? 게임 캐릭터한테 밀리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욕을 막 심하게 하면서 게임을 해? 그런 거 아니면 게임이 왜 불건전하다는 건지 설명 좀 해봐요 책? 읽으면 좋지 근데 야설만 읽는다면? 또 운동? 좋죠 근데 헬스장 가서 여자들 몸매나 감상하고 있다면? 분명히 말하지만 게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7번?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하나? 생각이 이렇게나 좁은데? 하나는 생각이 없고 하나는 생각이 좁고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왜 이러고 사는 걸까요? 도대체 참 깜깜합니다 깜깜해 참 이거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여러분들 그 심심한 사과 유연이 이런 내용들 잘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사건 또 터졌어요 어떤 유튜버가 무슨 편집자를 구한다 그랬나 아니면 배우를 구한다 그랬나 아무튼 사람을 구합니다 해가지고 광고성 모집하는 글을 올렸는데 모집 인원에 0명이라고 해놨어요 0명이 뭡니까? 10명 미만에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단 10명 미만으로 구한다 공공 빵빵명이면 100명 이하로 구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0명 구한다 이래 써놨다고 거기 애들이 누구 놀리냐고 빵명 구할 거면서 구인 거를 왜 올리냐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애들이야 그냥 뭔가 생각을 안 해 왜이랄까를 한번 궁금해 라도만 했으면 검색을 해보는 주변 눈치라도 볼텐데 눈치가 안 봐요 눈치도 안 봐요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큰일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